휴일을 맞아 나들이 떠난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낮 동안에는 바깥 활동하기 좋겠지만 오후 늦게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조금 내린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.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. 현재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.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잔뜩 껴있습니다. 그 밖의 지역도 점차 흐려지면서 오후 늦게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.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이 5에서 10mm로 적겠습니다. 또 강원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고 그 밖의 강원 내륙과 충북 일부, 경북 산간에도 비가 눈으로 바뀌어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이 비와 눈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비와 눈이 내리기 전까지 강원과 영남 일부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.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서울 10도, 대구 13도, 전주도 13도,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. 내일 오후 늦게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. 이번 주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